자 우리가 호이안에 와서 아까 아 배를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오늘 우리가 직접 또 배를 타고 갑니다. 아이고 배를 타고 가요 배를 타고 가요. 아이고 두 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배를 타고 직접 우리가 배를 타고 갑니다. 아이고 불을 붙였어요. 소원을 비는 겁니다. 내 소원을 빌어. 사공께서 이렇게 해주세요. 오케이 아이고 소원을 빕니다. 소원. 소원을 비는 소원을 빌어. 자 우리가 배를 타고 갑니다. 이쪽 배도 보고 불이 딱 붙어 가지고 가네요. 여기가 여기가 오이 이 배사공은 여자인 모양이네 원 이야 원 두 세 여기를 네 분이 앉아 있구나. 두 명 네 명 그렇게 담고 세 명 네 명 그렇게 담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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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배를 타고 이 호이안의 강을 맛보고 있습니다. 아 아 아 아 이게 무슨 배ń요 이게. 흐한 배신55 És 헉한 배인นะ 이게. 흐한 배. 짠 짜라쟁. 아주 멋있습니다. 짠짰란 짠짠 얼른 빨리 이야기해 빨리 이야기 해보셔 이야기하지 마셔 여기 찍고 있습니다 아 배를 타고 갑니다 이야 여기도 3명이 타고 가네 배를 타고 가면서 이야기한 허위안의 밤 허위안의 밤 무척 아름답지요 네 아주 좋습니다 다리를 지나갔는데 머리 조심하세요 제일 높은 지역으로 가니까 머리 안 머리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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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멀쎄 좀 더 있다가 좀 더 있다가 오케이 오케이 호위안 시내가 상당히 넓어요 가낭은 새로운 도시 호위안은 헌 도시 헌 도시라도 훨씬 좋구만 그리고 여기가 여기가 위교 중심가에 있는 다리, 레온교라는 다리를 멀쩍 지나가고 있습니다. 멀쩍 지나가고, 이야 사람들이 많이 다니네. 이 다리를 경계로 해서 오른쪽은 중국사람들, 왼쪽은 일본사람들이 많이 사왔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거의 500여 년 전부터 이 지역에는 중국이나 일본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사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중국 대통사람들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배를 타고 야경을 구경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야경입니다. 등도 많고 화려한 야경 너무너무 좋습니다. 기가 막힐까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방방개로 많고. 무슨 사람이 이렇게 많이, 우와 정말 놀랄 놀자로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꽁카페에서 커피를 마십시오. 아주 커피가 맛있고 유명한 카페인데, 우리가 거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부산을 걸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이의 기도가 많습니다. 뱁los에 이곳을 많이 갖게 됩니다. 처음에 뱁스는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이 줄임래요. 감사합니다.